오래 기다렸습니다. 한국 관객을 만나러 온 고마스 나나 타카국 스캔탈로 배워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받아주세요. 나가 생장 나가 나가 사랑해 감사합니다. 한국에 오신 고마스 나나 타카국 스캔탈로 배워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마스 나나 오늘 고맙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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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앉아계시면 스태프분께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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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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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 reh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 뵙기도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촬영할 때 계절을 넘어가면서 긴 시간 찍고 그리고 여러가지 짙은 색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도 이 영화를 찍는 것이 많이 추억이 되었고 저에게 매우 소중한 영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을 마다이 한국에 공개할 때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화라고 한 번에 이 작품이 있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가 이렇게 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개봉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게 느껴지고요 특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영화가 나의 명화 한 편으로 남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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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